임눌솔 아나운서, 유레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유레카라는 뜻은 뭔가 발견했을 때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냈을 때 유레카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죠. 이번에 중구에서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구정에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조례 돋보기에서 살펴봅니다. 세계 3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삿보로 눈축제. 1950년대 지역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눈조각 전시회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축제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행사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와 정책에도 아이들의 창의성과 참신한 생각을 반영해보면 어떨까. 중구의회에서 어린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2022년도에 국무국의 출장 결과에 따라 입법 추진된 사안입니다. 어린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역의 대규모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삿보로 눈축제처럼 우리 중구에도 지역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은 온오프라인으로 중구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정 아이디어 발굴과 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지역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조례에서는 단원을 3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공개 모집을 비롯해 구의회와 동장,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아이들이 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참여 아닌 아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명시됐습니다. 아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동안 진부하다 평가받던 지역 축제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중구에서는 올해 중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을 모집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